벨트 탐나네요 아주 큰 버클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보영 씨하고 이종석 씨 커플입니다 이보영 씨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? 어... 없어요? 1억입니까? 베스트 커플 후본데 아니 그러게 고새 다 잊어버렸나 봐요 지난 시간이 좀 지렸나 너무 많아서 잠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얘기한다면? 일단 예쁘니까 보영증 그래요 큰 매력은 없는 걸로 이보영 씨가 봤을 때 우리 이종석 군의 매력은 뭡니까? 저도 지금 마음 같아서 딱히 대답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상은 받고 싶으니까 종석 씨야 저렇게 큰 키와 항상 촬영할 때 배려해주는 그런 남자다운 모습이 멋있었죠 아 그래요? 그리고 이제 굉장히 빅스타들이 많이 와있기 때문에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